안녕하세요. 다정입니다. 오늘은 밖에 나가서 친구랑 밥을 먹을 건데 배고파가지고 샌드위치 한 조각만 먹으려고요. 이거 먹고 나가야지. 응. 샌드위치 오랜만에.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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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래서 를 사는 를 흥믈 저녁 이것 좀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드냐고 내가. 시스템을 만들어야지.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서 어드밴드 할리즈를 먼저 풀겠습니다. 어떡해. 4일 남았잖아. 헐. 두 자리 있어요 벌써. 이랬던 적이 벌써 10일 전이야. 시가 진짜 멋있어. 그쵸. 20. 여러분 이 스트로베리 요거트가 두 개밖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이렇게 두 개 들어있도록 써있는데. 이게 가장 레어템이었어요. 이거 맛있더라고요. 얘는 뭐 똑같으니까. 이 스트로베리. 이 스트로베리. 이 스트로베리. 이 스트로베리. 이 스트로베리. 오. 뭐지? 세럼. 세럼이 나왔어요. 지금 발라야겠다. 수건 크림. 수건 크림 바래요. 세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느낌. 그리고. 오늘의 티 백. 오늘의 티는. 오늘도 못 마시겠다. 이따가 저녁이나 마시러. 그리고. 파란색. 파란색이 나왔습니다. 짠. 이제 밥 먹으러 나갈 거예요. 방금 밥을 좀 먹은 것 같지만. 간에 기별도 안 차기 때문에. 제대로 된 밥을 먹으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시 냉장고에 넣어야죠. 우리 가락국수에. 편집을 먹어요. 후추 주문은 배에 를 ir. 참치. 지민이. 풋을 가고. 이쁘는데. 아, 맛있겠다. 치즈가 너무 맛있어 맛있겠다 짠 남매 남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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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한입 먹는 순간 매웠어 그리고 여러분 오늘 빛나라 하얏트 하얏트 호텔에 있는 스케이트장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스케이트장 가격이 45,000원이라는 거예요 저희 집 앞에 스케이트도 안 있거든요 그거 3,000원이란 말이에요 우리 동네로 가자 동네로 가기로 했어요 오늘 스케이트 팔아봐 가성비 좋아 45,000원에서 42,000원이나 밥도 먹고 카페도 가고 다 술도 먹고 고마워 맛있어? 나 그렇게 맛있어?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고마워? 응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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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스케이트장 먹어야 돼 배 들어가고 있어? 당연히 좋아하지 넌 양이 적잖아 난 양이 많잖아 그래 배 많이 안 채울 거 같아 왜? 가끔 계속 먹을 거니까 일단 휴아래 야 휴아래 나 휴아래 잘 안 돼 이장냠크 텐터 너 진짜 흥냠크 먹으라니까 근데 언니랑 밤에서 3박스 좀 가져왔는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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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븐이 많이 가봤어 너 초딩구석 진짜 많이 가보고 너 잘 타?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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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억의 음식 아니야?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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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 5,000원 아니었냐?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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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는 빠리바게티보다 빠리바게티보다 치아가 더 편해 괜찮은데 오 길기로도 맛있어 되게 잘 됐다 그래 핑크 사게? 귀엽잖아 야 이런거 사 이런거 이런거? 아 이 옆에 이거? 누나의 야 이거 어때 이거? 야 라고 야 라고 아 거기서 1,000원짜리 편하니까 1,000원짜리 있어 진짜? 1,500원 2,000원 이래 2,000원인가 그래 내가 왜 여기서 사는게 이해가 안받다니까? 아니 여기 뛰려고 했지 아니야 거기는 하연 인터넷에 저희 뽑고 사 지금 어디 가는 중이죠? 공사 운동장 거기는 뭐하는거죠? 김연아 내려가는게 우리 오늘의 목표는 20번씩 도는거야 3,000원 뽕은 뽑아야지 우리 그랜드하이터 갔잖아? 3,500원 뽕 뽑으려면 계속 돌아야돼 뱅뱅이 한 100번 돌아야돼 멋있어 야 가성비 뽑아야돼 뽕뽕아야돼 빨리 일어나 2,500원 저희 집 앞에 여기 스케이트장이 있거든 저기 하키오빠들 되게 잘생겼을텐데 있었으면 좋겠다 구경이라도 하게 나도 조금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오빠들 기다려요 오빠들 기다려요 저희가 사요 옆으로만 봐도 잘생겼어 잘생겼어 오빠 잘가 출입구 있고 화살표가 이쪽인데 눈이 없네 어디로 들어가라는거지? 농구장으로 들어가라는건가? 아 맞네 맞아? 오 확대했대 야 화요일부터인데? 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인데? 오늘 월요일인가? 어 월요일 일장이네 어떡해? 어디가? 괜히 돌아오나봐요 확대운영이라며요 확대운영이라며요 섹시비반 날렸네 우리집 갈래? 그래 결국 니네집이로 야 커피나 타갖고 들어가자 수박갈래? 여기 앞에 수박있자 오 그래그래그래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이 이거 해줬어요 왜 그래 아 내가 장갑까지 챙겨왔는데 뭐 아 야 장갑 안 사기 다행이다 나 아 오 그러게 내가 잘했지 내가 계속 잘했어 저기서 사 저기서 사 이랬잖아 잘했어 잘했어 뜯어버리 잘했지 응 그 돈으로 커피만 마시자 그래그래 왜 그거 먹는 거 이렇게 돈이 안 왔고 면서 이런 거 쓴 거 돈이 안 왔고 아까 요까 약 45,000원 너무했어 그건 진짜 너무했지 오늘 진짜 하나도 안 춥다 그러니까 푸근해 아니 아이스링크장 추우니까 진짜 몇 겹씩 껴입었는데 더워 지금? 더워 특이해 여기지 되게 뚱뚱해 보이잖아 어 아니 왜 왜 아니야 아니 여러분 저희가 아이스링크 타고 너 되게 뚱뚱해 보여? 지금 뚱뚱해 보이잖아 지금 여기가 되게 이렇게 막 빈 공간이 없어 보이잖아 너 왜 웃냐? 너 왜 웃냐? 아이스링크장에서 엄청 열심히 스케이트 타고 저기 건너편에 있는 조개전골 먹으려고 그랬거든요 저 오늘 체인이잖아 맞아 이게 휴무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커피나 마시러 갔다가 우리 집 가고 있습니다 야 너 쉬는 날마다 우리 집 오네 지겨운데 이제 이제 야 내 옷 빨침만 그냥 냅둬 딸기 케이스 하나 사놨어 둘째 케이스 둘째 케이스 하나 사놨어 딸기 케이스 하나 사놨어? 딸기 케이스 하나 사놨어? 네 너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보인다 야 어 둘째 콜드브루 라떼 아이스로 벤티 사이즈 하나랑요 이거 마스카포는 딸기 맛 하나랑요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란드 사이즈 하나 줄게요 그럼 진짜 테이크 업 하시는 거죠? 네 네 네 결제 고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주의하세요 엉덩이 오브 발로 잘 따라하지 않냐? 이걸로 왔다갔다 한대? 들어보시면서 밀에서 입주로 떠났대 감자전을 쫀득해야 하는데 감자전을 미쳤네 밀가루를 넣은 것처럼 그럼 맛있지 쫀쫀한 맛 크롬같이 좋아하나 봐 왜? 아 제가 크롬같이 좋아 어? 그거 같은데? 뭐? 사쿤 오랜만이지 ㅋㅋㅋㅋ 얘는 우리 집만 오면 잠만 자요 잠만 자요 우리 집만 오면 아 너무 졸려요 맨날 졸려 내 침대만 놓으면 졸리대 고춤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아 진짜 아 왜 저래? 털어 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같이 찍은게 뜬긴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